이거? 왜 이렇게 잘 맞아? 그니까. 개 킹받아. 아 무슨 말 같아 저거는 뭐. 이 사람은 비주얼 센터인가? 뭐야 서브 보컬이라면서 무슨 춤을... 같은 멤버인가? 메인보컬. 춤을 잘 춰. 그니까. 아니 여기가 메인보컬이라서 서브 보컬인데 둘 다 춤을 잘 춰. 난 닭전자. 이 분? 난 이 사람. 우린 진짜 남자 취락이 너무 갈리고 정말 싸울 일이 없어. 네 안녕하세요 한결입니다. 안녕하세요 주은입니다. 오늘 보실 거는 저번에 SP19에서 뮤비도 보셨고. 네 맞아요. SP19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멤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번에는 저스틴이라는 멤버가 있거든요. 서브 보컬이라고 하는데 뭐 다른 장업 같은 것도 하고 그 감독 같은 느낌으로 약간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분의 틱톡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. 오케이. 진짜. 아 이 분이구나. 뭐야? 아니 이게 맞아? 스타일링의 중요성. 렌즈의 중요성? 아 렌즈도 바뀌었구나. 순간 진짜 아무 감흥 없이 보다가 엥? 이게 스타일링의 중요성. 엥? 에알. 너무 당황스러운데 잠시만. 한 번 더? 어. 이게 맞아? 쌍꺼풀 생긴 건가? 아니야 무쌍이신 것 같아. 음. 확실히 남자도 화장을 해야 된다. 아니 약간 머리 까기 전에는 되게 약간 좀 순딩한 선? 약간 최우식 같은 느낌이었는데 까니까 갑자기 아이돌들. 아이돌 맞긴 하니까요. 아 맞는 말은. 아 그쵸. 야 코트가 미쳤는데? 그러니까. 약간 춤을 맛있게 춘다. 이거 많이 봤지? 틱톡에서 이 노래. 진짜 많이 봤지? 해외 아이돌도 틱톡의 필수다. 잘 추네. 음 약간. 음 무대 의상인가 보다. 와 나 이 노래 너무 좋아. 뭔 노래의 힘이고? 뭐지? 이 사람은 비주얼 센터인가? 뭐야? 서브노컬이라면서 무슨 출몰이라든지. 내 말이. 뭐야 다른 사람 아닌가요? 이렇게 해맑. 그게 뭐예요? 필리핀 노래인가? 우리나라 노래는. 언어가 안 들려. 일본어 같은데? 아 그래? 나만 일본어 같아? 몰라. 안 들려. 이거. 오. 같은 멤버인가? 몰라. 이분 이스텔이라는. 아니 근데. 메인보컬. 춤을 잘 춰. 그니까. 아니 여기가 메인보컬이고 여기가 서브보컬인데. 둘 다 춤을 잘 춰. 잠깐만. 춤선이 어디가 더 취향인지 보자. 갑자기. 난 닭전자 이분. 난 이 사람. 더 쫀득하게 추는 것 같아. 우린 진짜 남자친구랑 너무 갈리고 정말 싸울 일이 없어. 앞으로 더 평화롭게. 오래가. 오래가 지금 남자친구. 고마워. 또 같은 멤버 아니야? 아닌 것 같은데. 다 사장님. 응? 다 같. 여기 나오는 사람. 다 같은 사람이에요. 아 같은 사람이라고요? 네. 이분 약간 긴 머리 할 때가 있으시더라고요. 그니까 이분이 지금. 긴 머리 하신 분. 아까 그 노랑. 저스틴. 이분은. 약간 그 노란치시라고? 아 근데 긴 머리 괜찮은데. 난 장발을 더 좋아함. KMI. 순간 잠깐 뒷창욱이 보였어. 보다 보니 살짝 반할 것 같기도. 왜 때려볼까? 아 잠시만요. 이게 대충 무슨 의도로 만든. 아니 아니 초반에. 살짝 뒷창욱 나왔어. 이 사람 과몰입해요 옆에서. 아 너무 웃겨 진짜. 아 이거. 뭐야. 뭐야. 왜 이렇게 잘 맞아? 그니까. 개킹 받아. 그니까. 아 무슨 말 같아. 저거는 뭐야. 우와 왜 이렇게 잘 맞아? 와 이거 딱 맞힌 거 봐. 여기 리얼 소름. 아 너무 웃겨. 손이 똑같지?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나와요.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나와요. 뭐야. 흔한 엠프피를 보내는. 뭐야 이분도 엠프피임? 아 되게. 뭘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니까요. 그니까 봐봐. 일찍 반응이. 아 또 시작이네 약간. 이런 느낌이잖아. 또. 일상의 느낌. 약간 이렇게. 시작한대. 뭐야 저 환경. 나 저 선가라스가 너무 탄나. 응. 반응노래 나왔어. 잘 치는데? 그니까. 아 뒤도 해주세요. 풀버전 내주세요. 3번 다 쳐주세요. 너 유튜브에 치면 나오지 않을까? 뭐야 옥상이야? 하이뽀. 잘 춤. 그니까. 풀버전을 내놔라. 너무 짧아. 아 이거. 그니까. 이게. 이거 남돌이 추는 거. 뭔가 묘하게 재밌음. 그냥 커버 보다. 그. 뭔가 느낌이 달라? 다르기도 한데. 약간 선이 다르잖아. 어떻게 보셨나요? 아주. 또 엄청난 엠프피를 만났군요. 약간 볼수록 잘생겨. 점점 더 잘생겨. 약간 그런 느낌. 처음에 봤을 때는. 음. 아이돌이구나. 했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. 반응이. 매력이 있네. 원하시는 그림보다 많고. 잡히지도 않는데? 잡히지가 않아. 들어가요 그냥. 아 그래요? 뭐하는 거 맞아요? 완전. 그냥. 야. 이렇게 세게 해야 한 칸 나오네. 쪼개볼. 콜etzung. 고맙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. 안녕~!